경남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창원시 수돗물 유충 사태는 잠잠해졌지만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지역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여러 정책과 제안으로 다져지는 모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창원시의회 관련 토론회에서 유충경보제 도입 제안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또 도입은 적절한지 오늘 여러 각도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환경공학박사 전홍표 창원시의회 의원 창원 물생명시민연대 임희자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폭염이 한창일 때 창원시가 수돗물 관련해서 큰 호격을 치렀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원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돗물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열심히 뛰었는데요. 7월 7일 석동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후 시의회에서는 창원시와 함께 재발 방지와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석동 정수장 시설을 비롯해서 세계에 있는 정수장 시설을 우선 확인했고요. 그리고 낙동강 원수 수지를 개선해달라는 대정부 건의안도 시급히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합동TF팀을 구성해서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서는 5분 발언과 시정지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했던 정책적인 일들을 제안하고 그 일을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번 수돗물의 신뢰를 잊게 된 게 창원시의 경우에는 36시간 동안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시의 행정에서 보면 알릴 의무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 창원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런 사고가 터지면 즉시 알릴 수 있는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시민들에게 수돗물값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생수대책 같은 것을 즉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만드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바쁘셨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 하셨는데 우리 이미자 대표님 역시 시민들 대신에서 반이 움직여주신 덕분에 시의회와 창원시가 나름의 대책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만족은 결국 낙동강의 원수 우리 수돗물의 원수가 되는 낙동강의 수질 개선이 되어야 아마 좀 우리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의회가 굉장히 좀 모범적 모습을 사실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창원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낙동강 원수를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보인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특히 창원시의회가 이번에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을 했고 그 속에는 낙동강 원수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아울려서 우리 시민들은 사실 수돗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받기 위해서 담보받기 위해서 수돗물 요금 속에 지금 무리용 부담금 즉 낙동강 수질을 2등급을 목표로 해서 2등급을 목표로 해서 수질 개선 부담금을 무리용 부담금을 계속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창원시의회나 창원시가 여기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창원시의회가 이 내용을 담고 그리고 무리용 부담금에 대한 권리와 그리고 환경부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 특히 수도요금과 관련해서는 무리용 부담금, 그러니까 낙동강 수질이 좋지 못하다면 무리용 부담금을 연동해서 사실 감면하는 이런 것까지도 이번에 좀 요구되는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됐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제 서서히 좀 주체로서 나서는 이런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원시의회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낙동강의 원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낙동강 원수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에게 책임지워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창원시가 자연스럽게 원수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원수 관리부터 시작해서 수도꼭지까지 창원시가 책임지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성과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환경단체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드문일 아닙니까?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태를 또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창원시의 의지가 돋보인 토론회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창원시의회에서 전웅표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기후위기 그린유딜 정책연구회에서 주최한 토론회로 알고 있는데 주목을 받은 몇몇 내용들이 좀 이슈가 됐는데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옛 속담에 구슬지 서마리도 깨지 않으면 보물이 안 되듯이 많은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각계각층의 정책을 한 곳에 모으지 않으면 그 정책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의원연구단체인 기후위기 그린유딜 정책연구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 수돗물에 관련됐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각인실 전남대 교수님께서 낙동강 6층 해결과 상수원 수질 개선 방안 같은 주재 발표가 있었고요. 이승준 부경대 교수님으로부터 낙동강 녹조 해결과 안전한 수돗물 대체 방안이라는 두 가지 기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기조 발표를 듣고 창원시의회 문승규 부회장님의 자장으로 이해련 의원과 정순호 의원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의 이종덕 소장님 그리고 진해 YWC의 이재경 사무총장님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이철재 정책위원 등이 참석해서 민과 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날 발표에서 곽인실 교수의 유충경보제에 좀 많은 관심이 쏠렸거든요.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2021년도에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 제주도도 그렇고 인천에서도 그렇고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환경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유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교수님께서 교수님이 가기인실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유충 또한 우리의 낙동강 원수나 생태계에서 필요한 하나의 생물이다. 그리고 이걸 무조건 없애는 것은 생명체를 파괴하거나 멸종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유충의 수와 유충의 양이 어느 적정선에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유충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성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녹조와 연계해서 유충의 생태나 활성도를 파악해서 유충이 녹조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충의 양 가지고 유충의 수를 가지고 수돗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부제를 도입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유충 경부제에 관심을 쏠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실험이나 우리의 데이터들과 수질 품질 관리 중에 있는데 유충 가지고 수질이나 원수를 품질을 관리하자는 이런 안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새로운 안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임의자 대표님 역시 이 도입에 대해 들으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듣고 어쨌든 지금 이번에 곽인실 대표님, 교수님의 말씀 속에 저희가 그동안 아예 생각을 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깔다구가 조류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조류를 먹기로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즉 낙동강에 지금 사례강사업 이후에 보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강바닥이 뻘로 변하면서 사실상 깔다구 유충이 거의 저서생물에 있어서는 강바닥에 사는 퇴적층이 살고 있는 저서생물에 있어서는 70%를 점하는 굉장히 우점하는 그런 종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깔다구가 조동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1급수부터 4, 5급수까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을 하는데 지금 낙동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이러한 종은 붉은색을 띠는 그야말로 오염된 퇴적층에서 주로 서식하는 그러한 종들이 지금 우점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속에서 결국은 오염된 환경 속에서 깔다구도 서식하고 이 깔다구는 낙동강에서 번성하고 있는 조류를 소위 녹조를 먹고 사는 거죠.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기존의 조류경부제가 운영되고 있는 이 속에서 유충까지 고려한 이러한 경부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거는 조류경부자라는 것은 사실상 환경부의 관리, 책임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원의 석동정수장의 유충 문제를 다루면서 계속 환경부가 원수 문제는 창원시가 다룰 문제가 아니니 의제에서 빼내라라는 요구를 계속했었습니다. 낙동강 원수에서 유충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정수장은 무조건 유충을 걸려내는 것이 내야 되는 것이 정수장의 책무다. 이게 이제 환경부가 가지고 있었던 논리인 거죠. 그러니 낙동강의 원수 문제는 손대지 마라. 관심 가지지 마라.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니. 이게 환경부의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충경부제가 얘기가 됐다는 것은 결국은 이 유충이 원수에서 유충이 있으면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결국은 인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경부제를 도입할 경우에 결국 이 경부제는 환경부가 관리,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녹조 문제에 있어서 원수 문제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있듯이 이 유충 문제도 같이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 현재까지는 한 학자의 제안이긴 하지만 일단 들어봤을 때 시민 입장에서는 훨씬 물을 좀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유충경부제 도입 창원시 수돗물 안전과 실내 회복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유충경부제가 도입되는 것은 원수 수질에 대한 게 간접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돗물 실내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돗물의 수질 평가는 200여 가지의 이하학적인 수돗물의 기준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경부제들은 다시 또 이렇게 경고성 이렇게 원수에 대한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또 유충경부제 이러면 시민들이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제도가 정착되기 전이니까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유충경부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한 학자적인 측면과 영구적인 측면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이 만든 상태에서 도입되는 게 옳은 거라 생각하고 그 전에 일단은 수돗물에서는 유충은 절대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부터 유충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최종적으로 있는 그게 방류되는 그게 가정으로 공급되는 물에서의 이런 유충에 대한 존재 여부를 더 확실히 하는 시스템 등이 우선적으로 구축된 이후에 유충경부제 같은 제2의 생물성 경부제가 도입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창원시 북면의 한 수영장에서 유충이 발견돼서 지역 주민들이 좀 불안을 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충경부제를 도입한다면 이런 문제 좀 위원회 방지 가능할까요?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좀 혼란을 가중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으로 본다면 유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원수에 대한 유충관리, 경부제가 도입이 된다면 결국은 원수에 대한 유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원수의 상황을 유충과 관련한 원수의 상황이 파악이 되고 이 정보가 창원시 정수장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이거는 원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부가 유충경부제 도입을 수용할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제 판단은 환경부가 유충경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수돗물의 유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천, 제주 그리고 창원에서도 발생되었기 때문에 최종 단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충이 없다는 걸 확인된 물을 마시게 할 제도는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화됐던 정수시설을 계산하는 데 예산을 투여하고 그리고 유충이 들어오지 못하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그리고 정수시설 전반의 나방이나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없애는 시설 개선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상수를 만드는 기술은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화된 인력과 이렇게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일들을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런 말씀 주셨지만 하지만 저희가 기대는 또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로 환경부가 낙동강 조류의 변화 또 수질에 대한 데이터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게 바라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유충경보제가 도입된다면 어떤 기대 가지고 계십니까? 어쨌든 유충경보제가 작동이 된다면 일단은 현장에 치수구가 있는 원수를 치수하는 그 현장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조류경보제를 보면 치수장으로부터 한 4km 내지는 16km 떨어진 곳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는 유충경보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지점을 명확하게 치수구 앞으로 당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수구 앞을 다시 창원시가 예산을 들여서 유충경보제가 발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치수구 앞을 창원시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창원시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국비가 투입돼서 주변 치수구역 일정 정도의 관리권역 안에서는 태적청부터 시작해서 수질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요구들을 사실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결과가 상시적으로 창원시 정수장으로 바로 핸라인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충경보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환경부는 업무 매뉴얼상 유충경보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마련한 매뉴얼에 보면 치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살수 그리고 물속에 수륙 장치를 물차를 설치해가지고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유충이 치수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이러한 대형책들은 매뉴얼들은 사실상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진 거는 결국 이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 그리고 정보가 바로 연결되지 않는 특히 창원시 안에서 치수구가 있는 원수가 있는 그 치수구의 주변 환경을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의 한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는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조류경보제가 아니어도 아니어도 창원시가 어떠한 행태로든 원수 관리에 대해서 환경부에 책임을 지우는 이런 것들은 지금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동물물 유충과 또 녹도 문제는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앞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정리되길 바라는지요. 네. 낙동 유역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우리나라의 인구수의 5분의 1, 4분의 1 수준입니다. 1, 2, 3백만 명이 낙동강 숲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낙동강에서 만들어진 물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녹조도 번성했고 유충도 발생했으니까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은 더 높아질 시경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이런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으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더 노력을 해서 국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 수 있는 원수가 되었다는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은 안전하다라는 등식이 승립되기 이전에 우리 1,500만 명의 낙동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낙동강은 건강하다라는 인식을 먼저 심어줄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수돗물은 안전하다라는 등식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안전한 건강한 낙동강, 안전한 수돗물이 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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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